다면체의 종류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다면체의 종류는 각기둥이 있고요. 각뿔이 있고요. 각뿔대가 있어요. 자, 먼저 각기둥을 보도록 할게요. 각기둥은요,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이고요. 그리고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인 다면체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각뿔은요,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인 다면체고요. 각뿔대는 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에서 각뿔이 아닌 쪽이 입체도형이에요. 자, 각뿔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배웠던 도형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좀 살펴볼게요. 분명히 뿔이라는 도형을 우리가 배웠거든요. 초등학교 과정 때도 분명히 많이 봤습니다. 그런데 각뿔대라는 것은요, 이렇게 예를 들어 사각뿔이 있다고 칠게요. 자, 사각뿔에서 우리가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죠. 그때 위에는 또 뿔이 생길 거예요, 사각뿔이. 그죠? 작은 또 사각뿔이 생기는데요. 그 위에 있는 각뿔이 아닌 쪽의 도형, 아래에 있는 이 도형을 우리는 사각뿔대라고 할 거예요. 그래서 각뿔대라고 불러줄 겁니다. 그럼 이때는 당연히 각뿔대 밑면은 다각형이죠. 옆면은 뭐예요? 사다리꼴이죠. 모두 사다리꼴의 형태고요. 왜냐하면 이렇게 뿔이 되었다가 여기 잘렸잖아요, 평행하게. 그죠? 밑면과 평행하게 잘렸으니까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. 그 다음 각뿔대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요. 삼각뿔대, 사각뿔대, 오각뿔대 이렇게 붙여줄 수 있고요. 자, 이 부분이 높이에요, 높이. 높이는 이 부분이라는 것. 그 다음 이거 높이 아니에요. 얘는 높이 아닙니다. 자, 직각이 된다, 수직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. 밑면과 밑면의, 즉, 이 면과 면 사이의 거리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여기는 것은 옆면이고 아래, 위아래가 밑면이다라는 것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게요. 자, 다면체 우리가 N각기둥, N각뿔, N각뿔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. 이 N이 뭘까요? 그렇죠. 여기에 만약에 밑면의 모양이 이제 삼각형이면 삼각기둥, 사각형이면 사각기둥, 오각형이면 오각기둥, 이렇게 N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N각뿔, N각뿔대 이런 이름들을 붙인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. 밑면의 개수는요. 각기둥과 각뿔대는 모두 다 두 개예요. 그죠? 하지만 각뿔은 그렇죠, 하나이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.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고요. 그 다음에 뿔은 당연히 삼각형이죠. 이렇게, 그죠? 그 다음에 각뿔 때는 사다리꼴이다라는 것 모두 다 다릅니다. 옆면의 모양은 모두 다 달라요. 중요한 건 이제 다면체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의 개수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려가지고 다 세서 할 수가 없을 경우들이 많아요. 그죠?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식으로 좀 기억을 해 두셔도 괜찮습니다. N각기둥, N각뿔, N각뿔대라고 기억을 한다면, 자, 우리 개수는 각기둥과요. 그러니까 N각기둥과 N각뿔대의 개수 구하는 식이 똑같아요. 개수는요. 각각의 특징들은 다르지만 그 개수는 같고요. 뿔은 달라요. 각뿔은 다릅니다. 자, 면의 개수는요. N각기둥이다라고 했을 때는, 자, 하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. 면은 N각기둥이다라고 했을 때, 요만큼의 수만큼이 옆면으로 이루어지니까, 위아래 이렇게 두 개 더 더해주면 되잖아요.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.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, 아, N플러스 2개가 되는구나. 마찬가지로 각볼 때도 마찬가지죠. 그죠? 그 다음 모서리의 수는요. 자, 생각해 보세요. 밑면 이루는 것, 아, 한 쌍, 두 쌍. 옆에 높이 이루는 것, 세 쌍. 그죠? 자, 마찬가지죠. 한 쌍, 두 쌍, 세 쌍. 그러니까, 아, 삼엔개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거고요. 꼭지점은 두 배. 그죠? 그러니까 N 곱하기 E라고 붙여줄 수 있죠. 개수니까 똑같죠. 자, 뿔은 어떻게 될까요? 뿔은 따로 볼게요. 자, 뿔은 면의 수는요. 옆면, 옆면 있는데 밑면 하나 있으니까 오케이, 1을 더한다. 모서리는 두 배가 된다. 그죠? 그 다음에 꼭지점의 수는 하나를 더한다. 맞아요. N플러스 1개. 그래서, 아, N각뿔이다라고 했을 때 N플러스 1개의 면의 개수, 면의 개수, 모서리 개수는 2 곱하기 N개, 그 다음 꼭지점의 개수는 N플러스 1개가 됩니다. 라고 해서,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도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. let's go 어 Amazing 11,2m5, 11,000m6, 11, relax 11, 싸 11,000m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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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. 11,000m6, 9,000mise 11,000m6, 11,000m6, 12,000m6, os, tenen, 11,000m6,ura Kiss 0,kg Orth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